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벌어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클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10월 기출령 특강을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자료집 다운받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는데 헐 어떡하지? 다음 얼마 생각 안 나? 이렇게 진짜 깜깜해지는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직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 보시다 보면 어떡하지? 완전 생각 안 한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원래 말하기 시험은 생각보다 시험 보실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생각 안 나 때 말 그대로 뇌정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실전 문제 한번 풀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제가 3개 오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쭉 들어보시고 듣고 실전처럼 바로 대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녹음해 보시면 되게 좋으니까 지금 다 핸드폰에 녹음기 있으시죠? 녹음기 키셔서 질문 듣고 실전처럼 바로 대답해 보고 오실게요. Many people put a lot of effort into keeping themselves fit. Is there anything special that you do to keep healthy? Tell me what you do and explain why you do it. remind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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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질문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바로 health라는 주제였어요. 건강이란 돌발 주제고 질문을 좀 같이 읽어보고 유형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many people put a lot of effort into keeping themselves fit. is there anything special that you do to keep healthy? tell me what you usually do and explain why you do it. 하나씩 다시 볼까요? 여기서 좀 확인하셨어야 되는 표현이 put a lot of effort into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노력을 많이 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셨어야 되는 표현이 keeping themselves fit, keep oneself fit 하면 건강을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건강 유지하는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 라는 뜻이었죠. 근데 is there anything special that you do to keep healthy? 자 keep healthy 또다시 건강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건강 유지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는 육하원칙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는 것 얘기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아무 준비를 안 했을 때 갑자기 너 건강 유지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한국말로 축축축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하나 보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travel 이라는 질문이 두 번째 있었어요. 또 한번 가봅시다. 질문 계속 파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before you travel, what do you usually prepare for your trip? 얘도 또 이제 뭐 해? 라는 질문이죠. 보면은 우리가 콤보가 1탄, 2탄, 3탄, 한 번에 3개 질문이 한 번에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질문 유형이 이와 같이 보통 뭐 해?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해? 이렇게 많이 물어봤죠. what you do? 오케이. 자 전부 다 이렇게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거는 3콤보 중에 두 번째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여튼 계속 가볼게요. what things do you include in your luggage? 너 진가방에다가 뭐 챙기는데? 또 please list a few items you take with you. 너 뭐 가져가는지 얘기 한 번 해봐. 라고 말하죠. 항상 여러분 질문이 여러 개면 이 중에서 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이 질문의 핵심은 뭐 해? 이게 포인트예요. 질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핵심을 찾으셔야 되는데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걸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물론 뒤에 있는 거 다 대답하셔도 좋아요.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얘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 준비했기 때문에 뭘 준비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답하셨으면 충분하다. 뭘 챙기는지 언급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prepare 이라고 동사가 나왔지만 또 어떤 질문에서는 기출에서는 preparation 이라고 명사로 준비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같이 참고하시고 또 다음 질문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마지막 질문은 fashion 이라는 또 이제 돌발 질문이었어요. tell me about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for clothes 그래서 너 옷 쇼핑 갔던 거 최근 경험 말해봐 라고 보시면 돼요. so the last time 이런 거 when was the last time 하면 가장 마지막 때가 언제야 라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최근 경험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what did you buy? 뭘 샀어? 그리고 누구랑 갔어? who did you go with?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었던 그 두 개 질문과는 다르게 얘는 보통 뭐 해? 뭐 해? 라고 물어보는 이제 현재 시세를 써야 되는 질문과는 다르게 뭐 했어? 가장 최근 경험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이제 경험 질문이었던 거죠. 여튼 유형은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너 최근에 언제 샀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생각이 안 났을 때 물론 내가 뭐 준비할 수 있는 질문이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대답하시면 되겠고 아 할 말이 없었어. 너무 모르겠어. 라고 말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시험 지금 바로 준비하신다. 나 내일 시험 볼 거다 할 때 무조건 일단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같이 볼 거는 뇌정지, 극약 처방법. 정말 뇌정지 왔을 때 이렇게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딱 세 개 문장 준비해 봤어요. 나 세 문장 오늘 딱 기억하고 갈 건데 첫 번째 일단 이렇게 말해요. 오 나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나 뭐 안 하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픽은 질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줘야지만 정답이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유창하다. 얘가 모르는 질문인데도 유창하게 대처를 하네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시험 보시기 전에 하나 알아가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안 해. 근데 나 진짜 안 해.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명사 또는 동사 이렇게 가요. 얘를 이제 발음을 잘해야겠죠. I don't, I don't. 이게 아니라 I don't, I don't.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명사 또는 동사예요. 다시 나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나 진짜 뭐 특별히 안 하는데?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되실까요?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야 그리고 나 요즘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있잖아. 뭐 동사 할 시간 없어. 나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 그리고 바빠서 뭐 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바빠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시는 표현이 뭐 있어요? busy 있죠? 우리 busy 말고 오늘 추가로 하나 배워봅시다. 자, 핵득이라는 표현 가져가실게요. 자, 핵득 해보세요. 시작. 핵득 하면은 너무 바쁜 거야. 진짜 정신없이 너무 바빠. 이럴 때 핵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my life is so 핵득 또는 my life is incredibly. 좀 더 오바할 때 incredibly 핵득.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자, and I don't have much time to. 한 번에 읽어줘야 돼요. I don't have much time to를 최대한 한 뭉탱이로. I don't have much time to. 동사할 시간 없잖아. 이거예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야, 너무 바빠가지고 있지. 뭐 할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my life is so 핵득. and I don't have much time to. 동사. 여기까지 될까요? 두 개 좀 이어서 가볼게요. 야, 사실 나 뭐 특별히 하는 거 없거든. 붙어갈게요. 시작.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something. and my life is so 핵득. and you know, I don't really have much time to. 동사. 중간중간에 and you know, yeah, 같은 추임새 쓰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만 더 가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야, 그리고 사실 there'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내가 딱 하나는 그래도 하려는 게 있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야, 근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there's one thing. 하나는 있다니까 여기 좀 힘을 주는 게 좋겠죠? there'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내가 확실히 항상 이겨는 그래도 해. 야, 나 그래도 이거는 해. 라는 말이에요. 하고 내가 딱 하는 거 하나를 문장으로 뒤에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 그래도 내가 항상 이거 하나는 하려고 한다. 라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ell, there'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주어, 동사, 문장 만들어 오기. 자, 그럼 한번 일단 쭉 읽어봐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한국말로 일단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다? 어, 나 특별히 하는 거 없어. 야,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있잖아. 뭐, 뭔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거든. 아, 맞다. 야, 근데 그래도 내가 딱 하나 하려고 하는 건 있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되시겠죠? 같이 가볼게요. 시작. 자, 우리 그러면 이 템플릿을 가지고 서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 아까 그 health라는 주제였을 때 바로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너 건강 유지, 너는 뭐해?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뭐한다? 야, 솔직히 내가 그 건강 유지 같은 거 할 시간 없어. 나 굉장히 그런 거 신경 안 써. 바빠. 야, 그래도 이거는 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D의 명사 또는 2D의 동사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읽어봐요. 읽어봐요. 다시 시작.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for my health. 나 건강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나 뭐 하는 거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So,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my health. 나 건강 유지하는 거 없는데? 이런 느낌? 좀 뻔뻔하게 말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야, 너무 바빠가지고 있잖아. 이번에는 뭐 할 시간이 없다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운동할 시간 없는데? 건강한 음식 요리해서 먹을 시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동사 자, 우리 운동하다 하면 뭐예요? exercise. 그쵸? 자, 요리를 하다 하면 cook인데 뭐 healthy meals 이런 거 붙여볼 수 있을까요? 뒤에 붙여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가봅시다. 야, 너무 바빠가지고 있잖아. 해보세요. 시작. Well, my life is so hectic and I just don't have much time to cook healthy meals or exercise. 자, 그리고 또 가봐요. 야, 그래도 내가 요거는 하나 한다. 아닌데 내가 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요리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 뭐는 여러분 하나 하세요? 뭐 하나 하는 생각해보세요. 엄청 쉬운 거. 야, 그래도 내가 물은 많이 마셔. 뭐 이런 거 있죠? 뭐 잠은 빨리 자려고 해. 이런 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가서 붙여봅시다. But there'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자, 예를 들면 I try to drink as much water as I can. 조금 이런 표현 가보고 갈까요? as much as 라는 표현.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최대한 많이 이거는 하려고 해. 그래서 물은 좀 많이 마시려고 해. 이런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이거 어려우시면 그냥 I try to drink a lot of water. try to도 만약에 발음이 어려워요. 그럼 I drink lots of water.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에 이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뒤에가 너무 말이 꼬이면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쓰시되 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유창성이에요. 좋았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붙여서 가볼 건데 이제 템플이 조금 숙지가 되셨으면 살짝 안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 쭉 가봅시다. 야, 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없어 보였어요. 시작!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my health. And, you know, 사실 너무 삶이 바빠 보였어요. 시작! My life is like so hectic. 자, 그리고 운동할 시간 없는데 건강한 요리에 먹을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뭐였죠? I don't have much time to cook healthy meals or exercise. 자, 근데 여기 살짝 좀 아, 맞다. 이런 느낌으로 좀 깜짝 놀라듯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 맞다. 야, 그래도 이거 하나는 한다. 어떻게 말한다? Oh, yeah. Hey, but there'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살짝 쉬고 You know? I try to drink as much water as I can. 이런 얘기. 또는 I try to drink a lot of water. 또는 I drink lots of water. 이 정도로 얘기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간단하게 끝내요. 한 세 문장 정도지만 분명히 자양한 문장의 표현이 있었고 적절한 추임새를 잘 썼고 유창하게 들리고 말이 되면 점수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기본 질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었던 트래블, 여행 계속 또 적용 한번 해봅시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다? 여행, 준비, 뭐 해?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뒤에 뭐 가방에 뭘 챙기는지 이거 보다는 준비라는 것에 키워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어, 안 하는데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준비할 시간 없는데 아, 맞다. 야, 근데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키워드를 뭘 넣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릿이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따라와 보시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뭘 들어가야 돼요? 자,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나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for my trip 또는 for my travel 갈 수 있었겠죠. 좋아요. 아, 그리고 my life is so hectic 너무 바빠가지고 I just don't have much time to 또 동사할 시간이 없어. 자, 오늘 핵심 동사 뭐였다? 그쵸. 준비할 시간 없어. 요거 준비할 시간 없어니까 prepare for it in advance. 자, it이라고 위에 있는 이제 명사를 받아준 거예요. in advance 하면 우리 무슨 뜻? 사전에 미리. 그쵸. 야, 미리 뭐 준비할 시간도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prepare for it in advance. 시작. prepare for it in advance. 좋아요. 자, 근데 내가 요거 하나는 한다인데 솔직히 우리 여행 갈 때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학생분을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 지갑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야, 핸드폰만 챙기면 되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there i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살짝 쉬고 자, 뭐 한다? I just bring my smartphone. 나 그냥 내 스마트폰만 가져가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적용 가능하실까요? 또 한번 쭉 읽어보고 가요. 이번에는 최대한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좀 쓰면서 가보는 거예요. well, you know, I'm actually 같은 표현 쓰면서 정말 이게 외운 게 아니라 내 거다라는 느낌을 가볼게요. 처음부터 추임새만 써보세요. 아, 사실은 있잖아. 나 뭐 하는 거 없는데 가볼게요. 시작! well, actually, you know what?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for my trip than for my travel. oh, yeah. and I think my life is like so hectic and I just don't have much time to prepare for it in advance. right? and okay, yeah, but there i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I mean, you know, I just bring my smartphone. 이런 식으로 최대한 똑같은 말이지만 유창하게 말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말을 좀 추가를 해보자면 자, 우리 이런 말 하나 추가로 가볼게요. 저번 기출인용 특강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 얘기할 때 야,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돼. 핸드폰으로 안 되는 건 없어. 할 때 이런 패턴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do 또는 don't do 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hardly 자체가 이제 부정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이 되면 긍정이니까 안 하는 건 없어. 다 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솔직히 인터넷으로 못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난 스마트폰만 가져가지. 라는 말인데 한번 다시 읽어봐요.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do on the internet. 우리 can't는 참고로 발음하실 때 이게 조금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입이 약간 옆으로 늘어나는 느낌 I can't. I can't.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 솔직히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건 없잖아. 그냥 인터넷이면 다 되잖아. 라는 말 there is hardly 다시 가보세요. 시작.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do on the internet. 이런 멘트도 이런 표현도 하나 가져가보시고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패션으로 바로 또 넘어가서 가볼게요. 아까 이 패션이라는 돌발 질문 또 있었단 말이죠. 그쵸? 자, 얘는 가장 최근 경험이었어요. 너 가장 최근 옷 샀던 거 최근 쇼핑했던 경험 말해봐 이건데 아, 물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나 최근에 뭐 샀다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전에서 정말 생각이 안 났어 또는 딱히 굳이 이 돌발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하나 준비하고 싶지는 않아 하시면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봐요. 어, 똑같이 가요. 어, 나 최근에 사실 쇼핑한 적 없어. 쇼핑 안에 할 시간 없어. 똑같이. 아, 그리고 사실 내가 말이야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 쇼핑 갈 시간이 없었거든 또는 없거든. 아, 그리고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할 수 있어서 뭐 굳이 직접 쇼핑을 가진 않았어 또는 가지 않아 이렇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 가지고 방금 말했던 패턴에다가 그 템플릿에다가 말을 붙여서 쓸 수 있는지 지금 연습해 보시고 따라옵니다. 오케이. 자, 가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추임새를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 하자. 한번 가봅시다. Actually, you know what? 항상 답변 초반에 추임새가 무조건 좀 들어가줘야 돼요. 뭔가 대답을 나 안 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야, 사실 있잖아. 생각하는 용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Actually, you know what? I don't really go shopping these days. 야, 요즘에 너 솔직히 쇼핑 안 가. 최근 쇼핑 경험 언제야? 쇼핑 요즘에 사실 안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요? 아, 그리고 내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말이야 As I'm a job sicker 우리 job sicker 하면 취준생이란 뜻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Shop sicker As I'm a job sicker, my life is so hectic 똑같죠? 너무 바쁘거든요. And I just don't have much time 2D의 동사 뭐 썼어요? 직접 쇼핑 갈 시간이 없어요. 직접 할 때 in person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직접이 뭐다? in person shop in person 직접 쇼핑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그쵸? 자, 게다가 할 때 우리 연결하는 표현 잘 쓰기로 했죠. plus, plus로 연결합니다. plus,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buy on the internet. 야, 그리고 인터넷으로 못 살 게 없잖아? 인터넷으로 다 사면 되잖아? 또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쵸? 아, 내 말은?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가능하면 좀 말을 붙여봐요. 자, 오늘 whenever 이라는 패턴 가볼까요? whenever 하면 무슨 뜻?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whenever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패턴 가는 거야.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 사야 될 때마다 있잖아. 그냥 온라인 가가지고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살 수 있어. 오늘 추가로 참고해 보실 표현이 야,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거 정말 써먹기 좋은 표현이니까 이런 꼬리표 표현들 문장 뒤에다가 빡 붙일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거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in just a few clicks 시작 in just a few clicks 야,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얘기할 때 좀 써먹기 좋은 표현이니까 같이 갑니다. 다시 plus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못 살 게 없잖아? 인터넷에서 다 사잖아? 라는 뜻이었죠. 플러스부터 가봐요. 시작 plus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buy on the internet. I mean, 내 말은 whenever I need to buy things you know I just go online and get everything in just a few clicks 이런 말인 거예요. 오케이? 되셨을까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 건데 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실전에서 뭔가 말은 하고 싶어요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내 정지 그 약 처방이었습니다. 자, 세 문장 딱 배웠었죠? 첫 번째 나 아무것도 안 해 특별히 하는 거 없어 라는 표현 뭐다? I don't really do anything special 자, 그리고 너무 바빠 근데 이거 할 시간 없어 라는 표현 my life is like so busy so hectic and I just don't have much time to 아, 맞다 야, 그래도 내가 항상 이거 하나는 하려고 한다 라는 표현 뭐다? There is one thing I always make sure to do 하고 뒤에 할 말 붙여보기 이거였죠. 세 개 다시 한번 리뷰 쫙 해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key expressions 보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들 문장을 좀 화려하고 풍부하고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expressions들이니까 이거 꼭 다시 한번 입에 붙여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볼 거는 as much as I can 하면 무슨 뜻이다? 가능하나 많이 최대한 한 많이 내가 물은 그래도 많이 마시려고 해요. 어떻게 말했어요? I try to drink lots of water as much as I can 그쵸? 그 다음에 in advance 하면 사전에 미리 라는 뜻인데 야, 미리 뭐 준비할 시간 없어 I don't have much time to prepare for it in advance 붙여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do 하면은 내가 안 하는 것은 없으니까 다 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죠. there is hardly anything I can't do 예를 들면 on the internet 야,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잖아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 라는 뜻이었죠. 조금 어렵지만 입에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취준생 어떻게 말한다? a job seeker as I'm a job seeker 이라는 표현 아까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ever 주어동사 주어동사 다양한 패턴으로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끝으로 이 표현 입에 자꾸 붙여보세요. in just a few clicks 야,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되잖아 할 때 문장 뒤에 붙여보는 거야 in just a few clicks in just a few clicks 오케이 좋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실전 시험장에 가셔서 나 너무 기억 안 나 근데 뭔가 말은 하고 싶어 유창하고 싶어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뇌정지 처방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있을 수업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있을 기초인형 특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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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흥 해커스 해커 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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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